남편은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할 때 처음 만났고요 제 플룩 반주 처음 해줬는데 소리를 사랑했다고 할까? 그래서 이번에는 마스터 클래스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할 수 있을까요?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X라 왜 그 X라가 이렇게 해? 맨날 네가 하는 말이 그거야 너는 왜 네 부모한테 들러붙어서 피 빨아먹고 사냐고 저랑 어머니랑 그 관계가 좀 거리 좀 있고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랑 우리 와이프랑 부리가 안 돼 일어나기 전까지 엄마랑 같이 잤어요 왜? 어머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치명타를 주는 문제가 저는 봐요 택으로 말하면 그냥 깜깜해요